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데요. 실제로 신체 나이를 100세로 느낄 수 있는 특수한 옷이 개발됐다고 합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자동차 회사 포드가 신체 나이를 100세로 느낄 수 있는 특수한 옷을 개발했습니다. 선글라스와 이어폰, 장갑 등이 포함된 이 옷은 모든 신체 기관이 마치 노인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. 이 옷을 입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등이 굽어 움직임이 둔해질 뿐만 아니라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두워집니다. 게다가 미세한 손떨림까지 느낄 수 있다는데요. 포드가 이런 옷을 개발한 이유는 노인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차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랍니다.